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걷기 풍선이 고깃기가에 앉아서 고깃에 앉아서 구경이 어디서 아기겠어요 이렇게 누구만 앉아서 고깃보면 먹는다고? 눈은 안올때 눈은 안올때 눈은 안올때 눈은 좀 나요 응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왔다 이거지 이 눈 좀 봐 이만큼 빠지는거지 진짜 진짜 많이 봤어 눈이 빠지지 제일 좋아해 캐나포니아는 이런 식으로 못하니 맞아 맞아요 사라가 제일 좋아해 오늘 개 탔은게 한턱 써야겠네 오케이 그래서 그냥 늘 참석을 해야 참석을 해야지 그래야지 좋습니다 운동도 하고 오늘 또 위험을 무릅쓰고 나온만큼 오늘 눈을 만끽하고 또 수업주머니를 빵빵하게 오늘 한번 우리 회원님들 설원을 한번 누벼 봅시다 저기 보세요 여기 아치 아치 뭐야 좀 자 따라와 자 자 아 오늘 눈이 많이 왔고 저기 산행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또 나이들도 있고 무리하지 말고 눈을 좀 즐긴다는 마음으로 오늘 산행에 임읍시다 내가 빡세게 안시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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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상태는 나무가 추우니까 이끼가 옷을 대신해 해주잖아요 아 멋져 보러 눈도 직접적으로 안 나게 탁 커버해주고 UI 이 앞을 좀 봐 주님 이 앞을 좀 봐 여기 너무 이쁘다 여기 앞에 여기 여기 같이 앉아봐 뭐 여기 앉으라고 여우 위에 앉아야 하나 그래 몰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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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좋아 아 아 아 아 아 신께서 차려준 백설기 떡판 위에 앉아 있네 elkaarιά 으 네 너 뭐요 아냐 amb4 이렇게 만나고 될 나름 이렇게 이렇게 자기 얼굴을 좀ител lot 얼굴 음len 그런 거 옵니까 4 줘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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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다시한번 가운데로 어떻게 더 잘 나올지 모르니까 아마 잘 나올겁니다 아 오늘 우리가 산행을 시작했는데 오늘 하루도 안전산행 즐거운 산행 하는 마음으로 기원을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산행 즐거운 산행 부탁드립니다 네 탁월한 상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기 잘 타셨네 아 너무 아 이래서 탁월한 상태이란 말을 안 할지 없는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저는 지금 신이 만들어 준 그 데코레이션 그걸 찾아서 사진을 한판씩 찍고 있습니다 예 요거 뭣같아요 아 아 아이스크림콘 쿠키 위에 하아 와이처클렛이 얹어있는거 저같은 경우는 컵케익에 이게 다 디스플레이 아 그거 올려있는거에요 그런겁니다 산행을 막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배고픈가봐요 먹는것으로만 보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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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석가탑과 다모탑이야 하나는 우뚝하고 하나는 다소것이 다소것이 응 저 위에 막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어 아 복술강아지가 있는거 같지 않아? 눈이 오나? 아닌가? 아니야 나무에서 떨어지는거 정말 오늘 진짜 좋다 네 너무 좋으네 늘 좋지만 꼭 다른 느낌이야 진짜 뽀드득 뽀드득 진짜 소리난다 이제 네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거기야말로 하얀 세상이다 아 아 아 아 아 거기야말로 하얀 세상이다 아 스노우슈 해가지고 조금 더 올라갑시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야말로 아 새벽부터 내리던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그리고 olie 아 아 아 아 아 많이 들었어 . 저는 이렇게 눈길을 걷다 보면 진짜 원래 공기도 좋지만는 눈에 비쳐져서 공기가 더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도 내가 말을 더듬어서 웃었는데 이 속에 있는 나쁜 기운이 즉시 나오는 그런 기분이 항상 들어요 아니에요. 애정이 많아요. 이 정도? 누릴 수 있는... 좀 나와보라 그래. 나와보라 그래. 개우살이 아니야? 여기는 없어. 개우살이 여긴 없고. 이거 얼마나 좋아 이거 지금. 진짜 소나무에 사는 개우살이면 더 좋죠. 아니 이거 봐. 나는 새까만 내 속이 이렇게 하얘졌어. 오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니 세상에 이럴수가.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회장님 여기를 한번 좀 잡아보자. 우리는 새까만 마음이 이렇게 빨갛게 됐어요. 이렇게 꺼면던 게 저렇게 하얘졌대요. 이뻐. 다음주야 애들에 가면 그러겠다. 너 오레곤에 가더니 완전히 마시가. 마시 갔다 오래? 마시 갔다 오려면 안 되지. 아니 눈에 가야지. 아 눈에 취해서? 그건 맞아. 쟤 일어나. 쟤 일어나. 쟤는 일어나고 있어 자기가 혼자. 형아 Having to, Clar. Bring the skin back. ful.... 어떻게 그 아린 뭐야. 눈front다봐. 여기 담으 knock my hair. 머리에 눈을 안고 있다가 특힉 담으다봐. 머리가 떨어지니까 이제 trze는 거지. 완전히 혹시 Norcross cujas. 완전히 잘 안나olution 많이ying. 눈이 힘들어 보니깐 내가 눈을 털어 줄게 아이고 털어 줘야지 뭐 그래도 아까보다 더 섰죠? 눈의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허리를 굽히고 있습니다 제가 눈을 좀 털어 줬습니다 여기도 그러네 제가 조그만 두 그루의 나무를 고통으로 붙어서 잠시 해방시켜 줬습니다 눈이 무릎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스노우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쁘다 어쩐 분 사는 왜 이렇게 좋을까? 어머 아 어떡하면 좋아 이거? 어머 하나 둘 셋 오이 우이 아 음 이렇게 인간 뭐 아 뭐 쓸 이거 안 안 언제 이제 안 안 천천히 오세요.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시고 첫눈을 봐봐. 진짜 깊이 들어간다. 이게 우리의 썰매야. 발 썰매. 그지? 좋다 진짜. 수고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거, 깨끗한 거 밟아보기엔 좀 드물어, 그지? 여기도 이쁘다, 이곳. 우리가 안 보고 가시면 큰일 날 겁니다. 네가 안 보고 가시면 큰일 날 겁니다. 아, 오, 오, 오. 아, 오. 왔어, 왔어. 날씨가 이렇게 좋아? 눈 무게에 못 이겨서 나무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사실 등산로가 여기인데 또 나무가 막고 있어서 좋죠. 안전한 길을 찾아서 가십쇼. 또 나무가 막고 싶어. elo 다행이로 안맞았지요? 이리 오세요 누가 앞에 한번 경험해보시라 해봐 경험을 해보려고 해봐 첫눈 맞는지 경험을 해봐 여기를 딱 이렇게 가기 발을 올렸는데 어디있어 발 들어줘 오케이 완전히 오늘 때랑 앞에 걸어봐 경험해봐 오케이 장아도다 장아도다 죄송합니다 야외에서요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오늘 우리 회장님 그럼 본인이 셀피 찍는거야 아니 해봐 괜찮은거같아 오마이갓 오마이갓 내가 착각했어요 너무 흥분해갖고 여기 좀 뭐 여기 하고있어 나와요 지금 아 진짜 처음으로 걸어보신다며 회장님 오늘 정말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정말 정말 눈도 안오고 바람도 안오고 우리는 한시간정도 운전해오면 항상 눈을 어제디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우리 사연대에서는 아 그렇지만 오늘 정말 조금 더 잘 오셨어요 정말 탁월한 선택하셨고 햇볕도 밝고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이고 진짜 첫발을 한번 뜨들고 뭐 우주탐험이야 자 자 세라씨 가시고 맞아 내가 먼저 갈게 자 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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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세라님께서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십니다 보무도 당당하게 하나 둘 둘 이 아임은 힘든 사이로 설매를 타고 배 오 마이 갓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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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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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오 하 tombors 네 청문님 성문님 나를 모르는데 만약에 이제 차가버섯이 있다며 이런 종류 정확히 모르는데 이게 chime 어디 이렇게 있는거 있었어 네 그러니까 까만색으로 싸 덮여져 있고 안에는 갈색 종류 이건 차가버서 아닙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아니고 아 이렇게 혹처럼 달려? 네 혹처럼 아 우리 보았던 것 같은데요? 가끔 느낌이 있던데 네 지난번에 그거 노루궁댕이 땅을 찾아서 근데 개똥도 양이 쓸려면 또 없더라고 아니 대충 꼭 있을 것 같은데 또 찾아본 거 없어 네 그때 조금 그런 거 비슷한 거 본 것 같아요 네 산행을 정말 엔조이 하면서 하네요 아 이런 날도 있어야지 그치? 정말 겨울산행 오늘 정말 엔조이 하면서 하네요 제가 산행을 매주 공지하지만은 겨울산행 자리야번전입니다 오늘 번전 아니에요 자리야번전 뭐 그 말이 뭔 말이냐고는 와가지고 추위에 노출되니까 감기 들 수도 있고 또 다행히 우리 회원님들 경험이 있자고 넘어지더라도 안해 이제 그건 좋고 또 감기에 노출되더라고 그래서 몇 분이 또 감기 걸렸잖아 아 그건 다 기본하고 우리 눈살에 드는 거 아니고 삶에서 맞아요 거울철이라 그래요 참 안타까워 아 정말 아름답다 이 앞에 바라봐봐 응? 이 앞에 너무 아름답지 않아? 이게 여기 아니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 아마 2월까지는 음 이렇게 조금씩 무리하지 않고 눈상을 이렇게 찾으려고 2월까지는 한 3월 정도는 우리 정남씨는 음악을 준비하시는 겁니까? 네 겨울노래입니다 아아 모르겠다 이거 아는 노랜데? 겨울노래 네 조금 볼일 좀 올려보면 안 될까요? 얘가 새건데 왜 이렇게 볼륨이 잘 안가네요 누구 노래요? 어 어머 언니가 여깄네 어 그러네 내가 언제 여기 나와지? 누가 나를 이렇게 찍었지? 어디? 알려라 추구하지 어 걔가 언제 거기 갔지 내가? 뒷모습 나와버렸네 어 어 완전히 나네 언니네 언제 갔어? 어 그러니까 얘 언제 갔지 내가? 난 그냥 이래 맞아 이거 겨울노래 응 진짜 좋다 오늘 대척의 길은 너무 고달퍼 고달퍼 고달퍼? 그럼 손 해줄게 이제 한번 내려와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명수님 명수님 차례 응 어 오케이 대척의 길은 맞아 오전정신이 있어야지 언니한테 바톤을 넘기겠어 오케이 오케이 날 빠르라 맞아 내리라 응 이게 이게 또 대척의 정신이 이런 부담감입니까요 이거 잘 오셔야 합니다 자 조금만 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저한테 넘기세요 아 정말 오늘 진짜 아 이 기억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느낌 오 오 완전히 잠기를 가지고 달립니다 응 어디에나 다들 응 너무 크라고 여기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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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조심조심 따라오세요 여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걸리지 않고 또 얘가 발따기 전하는거 아니에요 아하하하하 여기가 여기있는 거 하고 여기가 여기имся 내꺼이다 링크를 episód 정말 이거를 어머 예쁘다 어쩜 이런 거 봐 이거 다 하나하나가 너무 작품이야 작품 작품이야 작품 우와 언니 했었어요 아 진짜 이거 조각을 하는 사람도 오면 이거 정말 다 안 하겠다 다 안 하겠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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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한국 가면은 조각공원 있잖아 조각공원 그니까 여기도 어 눈이 그니까 신이 만든 그 눈의 조각공원이다 자연 조각공원 아 잘 볼 수 있겠어 아 잘 볼 수 있겠어 잘 볼 수 있겠어 오케이 오케이 으 으 으 으 색깔도 되게 이쁘다 근데 색깔 좀 보세요 어 속을 화나이 보여준다 으 이쁘다 이쁘다 그 냄새 받은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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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있네요 진짜 좋으네요 향 좀 맡아 보세요 와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시네요 어디 한번 네 아 아 그 가져갔다가 되겠다 안에 있는거 내가 끝내 나요 음 음 차야 같다 너무 되겠다 음 음 꼭 향나무 향 같아요 어 오늘은 어 계속 올라가고 돌아가고 싶으나 군대에 군대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어 가지고 오늘 아 여기까지만 하고 싶습니다 음 저는 리더로서 우리 회원님들의 안전을 항상 염두에 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아쉬운 감이 있지만 여기서 어 어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으 으 눈밭에 좀 뮤직이 좀 안올리지만 어 나이가 나이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가내 주세요 좀 손스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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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혹시 이거 들리시나요 예 들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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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리시나요 에이 이거 땡큐 으 그쵸 여기는 사람의 상반신이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있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됩니다 뒤쪽으로도 나무들이 많이 여져보이냐 눈들이 멋있게 뭉쳐 있어요 네 으 으 으 으 우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아쉬움 없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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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더 계속 1, 2, 3 2, 3 2, 3 2, 3 2, 4 4 5 5 5 5 6 6 8 9 9 10 10 10 10 10 10 11 11 12 12 13 14 14 15 15 15 15 15 15 16 16 16 1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